처음 그 남자를 보곤 저승사자가 마중이라도 온 줄 알았다. 저 근데 맞죠? 뭐야, 너? 나한테 계획이 있어. 아주 큰 건인데 당신이 꼭 해줬으면 좋겠어. 지금 이 차가 J-E-A 공동 경쟁력을 지나고 있습니다. 남북민 모두가 단단히 한 몫 잡을 줄 알았지만 현실은 어때? 가진 자들만 더 부자가 됐어. 사조라는 거액을 빼내서는 바람처럼 사라질 거야. 아, 대기들 다 치고. 오빠, 쓸데없는 짓 하다가 대가리에 빵꾸나. 북조선 출신은 오른쪽, 남조선 출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서로 잘못을 하면 그쪽이 벌을 받는 거디. 조폐극 같은 주요 시설에서 인질극이 벌어지면 남북이 공동 대응팀을 꾸릴 거야. 우리가 협상을 하려면 최소한 통성명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수라고 불러. 주변 수사에 가고 증원 요청해. 제발 말아 놓을 거 아니야! 백호! 이 세상 일이라는 게 이 계획한 대로 다 되더나?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게 우리 계획의 마지막 터질이니까. 이건 범죄 역사의 혁명으로 기록될 거야. 이거 왜 이동과 다다본다?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게 우리 편으로 만드는 거야. 감사합니다.